소식 한사람 크람 진짜 많다 평일 새벽 6시인데 진짜 많다 그러니까 다 여행 가나 봐 하카이도 도착! JR을 타러 갑시다! 사람들 여기 도라에몽에서 인증창 많이 찍더라 안녕! 되게 희망이네? 응, JR로 가서 사뽀로로 가는 걸 타면 돼 일본 여행 오시면 이거 파스몰을 교통카드로 써야 되는데 애플페이 있으시는 분들은 지하철역 가서 추가할 필요 없이 여기 지각 어플 들어가서 파스몰을 등록하고 금액 추가 구르면 금액 선택할 수 있거든요? 현대카드로 바로 충전이 되더라고요 다 1,000원 해달라고? 말 나온 게 1,000원 1,000원에 추가 자기 얼굴도 해야되지 이렇게 하면은? 교통카드 맘 원이 충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맛집 시납장 가보자 어, 사람 좀 있다 이거 우동을 먹어야 된다 그래 이거랑 얘는 뭐야? 얘는 소바면 아니, 소바면이잖아 얇은 면 근데 이건 바삭바삭하고 얘는 되게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거랑 스페셜 스피치카 완전 부드러워 보여 딱 봐도 완전 부드러워 보여 딱 봐도 진짜 어디 없었다 뭐야? 맛집은 진짜 사파로가 최고인거 난 맛집은 진짜 사파로가 최고인거 어디 봐봐 이거야? 오, 맛있다. 내가 갈까? 아니. 오, 성공해. 어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상상성은 맛진 않을까? 아, 진짜? 지금 너무 기대됐나? 응. 아, 근데 진짜 여기는 운동회는 신기하다. 보통 물가루랑 낭배추가 있잖아. 그럼 말하고 빨리 먹어. 그럼 말하고 먹으라고? 약간 볶음우동식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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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통이도 같다. 고통이 맛있대. 음. 고통이 맛있대. 아, 미쳤네요. 완전 쌌쌌쌌. 고기랑 그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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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늘 몇분만에 없어진 줄 알아? 5분. 6분. 6분 만에 싹쓸이 됐어. 나 이렇게 방법만 없어진다. 그래. 다음 코스를 향해 가자. 와, 여기 진짜 맛있다. 쉽다. 일본에서 먹은 오호노미야키 중 제일 맛있다. 완전 강추. 오호노미야키 6분 만에 뺏기고 부타독 먹으러 가야지. 사뽀로는 식도랑 여행. 어? 가자. 우동도 먹어 그러면. 여깄다. 우리가 갈 곳. 코부타야. 아니 우리 저번에 왔을 때 이핀 먹었잖아. 이핀보다 맛있대. 코부타야는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방금 오크노미야끼 먹고 왔으니까 이거 하프사이트 세트랑 이거 세트 하나씩 시켜보려고요. 하프사이트가 있는 게 완전 장점 같은데? 불로 이렇게 구워주세요. 남편은 기본 사이즈 시켰고 저는 이게 하프사이즈인데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이걸 먹었겠지만 저희는 지금 오크노미야끼 먹고 왔으니까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프사이즈 되는 게 너무 좋다. 밥에 양념이 되어 있네. 맛있어? 고기만 먹어봐. 찍어봐. 진짜 맛있어. 심지어 워섭이 갈색이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인들이 많이 먹었잖아. 맛있다. 맛있다. 엄청 부드럽다. 고기만 먹어봐. 보복이다. 응. 알아서 고. 가보자. 예E프라 핑크색깔 근데. 너무 핑크인가? 진짜? 응? 엄청 많네 여기는 참 많다 물건도 이쁘다 우와 이상해 이쁘다 얼마라고? 7만원 난 아까 긴팔이 1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 했잖아 나 안사 나 천타곤 안했어 이거 어때요? 이번 여행은 쉽게 말본 없다 왜? 그거 뭔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사 내 돈으로 자꾸 아까 전에 나 티셔츠 산다고 뭐라 그랬잖아 이거 2만원이야 2만원어치 사라고 나 2만원어치 사라고? 충전 개념 거의 생각 못해 사진 좀 빌려줘라 그래 에카스파 아니야 나 이 티셔츠야 진짜 진짜 러브 에스프레소 라떼가 엄청 맛있대 나는 강경은 아압하지만 오늘만큼은 나이스 라떼 라즈를 먹을까 그러면? 멍게 멍게 까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유혜주님께 왔다갔다 하셔서 그리고 유예조님이 인생략때라 마셨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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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다 먹었더니은 천사랑 이상해 안녕 네 NTX かった 클리미,백,뭔마,뭔마,뭔마,뭔마,뭔마,뭔. 참고로서 차돌려 봐 대바저해 대상 새막 전문가 에어 눈이 안 왔을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그래도 며칠 전에 내려준 눈 덕분에 설경을 볼 수 있어 여기 다이치 호텔은 룸 타입이 진짜 많은데 예약할 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건 60평형 서양식 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 매트릭스가 깔려있고 제패니스 타입으로 하면 밥 먹고 오는 사이에 이불을 깔아두시더라고요 TV도 있고 화장실은 깨끗해요 오미티랑 제가 여기를 예약한이에요 카라비 도청탕이 밥마다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세탕도 있는데 전세탕 노화 과정 체크인 할 때 예약을 했습니다 다이치 호텔에 오면 선택할 게 엄청 많아요 우선 처음에 체크인 할 때 이 기너를 메쉬에 먹을지 정합니다 저녁시로 했고요 그리고 아침 메쉬에 먹을지랑 그리고 치카아웃은 원래 11시가 맞는데 저는 10시 15분의 경우가 10시 반에 셔틀버스를 타고 커플을 시내로 가야 돼요 그래서 10시 15분에 치카아웃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탕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우선 방에 있는 프라이빗 스파가 있고 그리고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공용방 그리고 밖의 야외에 있는 공용이거든요 이 탕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프라이빗 스파라고 해가지고 저랑 1행만 쓸 수 있는 스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6층이랑 7층이 있는데 6층은 신을 내에 있는 프라이빗 스파고 7층은 야외에 있는 프라이빗 스파이에요 그리고 7층이 엄청 인기가 많아서 체크는 하자마자 바로 이걸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셔틀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이미 오늘 다 찬 거예요 활력으로는 자정부터 가능해가지고 막 새벽 1시 이때 된다길래 내일 아침 8시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로 했고 이 프라이빗 스파은 40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6층도 사용하고 싶다 혹은 6층은 야외에 아니면 7층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3만 3천 원을 더 주고 추가로 해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는 라운지에서 시간마다 먹을 걸 꽤 높죠 5시부터 5시까지는 삽보로 비열을 주고 7시반부터 11시까지는 사케, 소주, 그리고 와인을 주고 그리고 아침 8시반부터 10시까지는 또 빵을 줍니다 완전 진짜 먹고 진짜 맛있죠 가장 중요해 먹을 걸 정말 많이 줍니다 음 밥버러 클래식 생 이따가 맥주 먹고 싶으면 여기 사먹으면 되겠다 여기는 대육탕입니다 남탕, 여탕 구분되어 있어요 남탕, 여탕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중간층으로 오시면 이렇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탕이 있어요 여기는 남탕, 여탕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오시는 분들끼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잠시만요 자, 그냥 오시면 돼요 제가 억제하고, 우신이, 우신이만 왜 먹을래? 산장 같지 않냐고 이쁘다 다시부터 맥주를 준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왜 막혔지? 맞아? 제가 먹을래? 응 짠 부드럽다 부드러워 남편은 안마자 한다고 해서 저번에 기념품 샷 구경 왔는데 진짜 귀여운 아마 젓가락 받지면 되겠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술잔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예쁘다 벚꽃 모양인가봐요 얼마일까? 지금 할인해서 5,300원? 저녁이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네요 우와 쓴 거 많다 이게 뭐지? 너무 귀엽다 첫 번째 메뉴 이건 자막 무시 이건 구운 양파 다행히 적셔 먹는 거 찍먹 먹어봐 자기 소밥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 오리지널은 아는 것 같은데 후카이도 식인가 보지 면 색깔이 살짝 특이하다 한국에서 먹던 면이랑 좀 다르네 메밀 호박 맛있어? 왜 말이 없으시죠? 왜 말이 없으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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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야 맛있게 그래? 싱거워? 응 살짝 싱거워 오 맛있겠다 사실 맛있겠다 사실 윤지 미쳤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구마가 보라색이야 좋다 야식이 유부초밥이라니 맛있겠다 매캐파스타? 이거 뭐지? 치즈케이크 같은 건가? 하얀게? 맛있겠죠? 얘 먼저 먹고 먹자! 먹을까? 2차로! 그럼 가져가 빨리! 밥 카드 얘 밖에 모르겠다! 신기하다! 좋다! 아우 미술을! 이게 후카이드의 술이라 그래서 이걸로 픽 해보겠습니다! 궁금! 조금만 먹어봐야지! 다섯 자리 먹고 왔어! 아 이건 물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짠! 아 내가 싫어하는 그.. 청춘 냄새! 섞어먹으면 머리 깨지는가? 다섯 자리 먹고싶다! 다섯 자리 먹고싶다! 이거 초밥은 줄 수 있는 것 같지? 유럽교수하는 라면이 있잖아! 응! 맛있어! 없이 초밥! 진짜 맛이 없이 초밥! 진짜 맛이 없이 초밥이야! 아 컴맵만 하나 사올 것 같아!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야.. 야외가 좀 더 낫다! 나 맛! 둘 다 후카이도 썼는데 얘는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유의 사케 맛 같은 맛인거 얘는 조금 더.. 조금 다른 맛? 향기로 조금 더! 음! 맛! 진짜 조그맣게 눈이 없다! 누나 펑펑 와라 펑펑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조식 시간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카레 냄새 어? 뷔페인가? 대박 왔어 한 상자로 있는 줄 알았는데 뷔페야 이거 뭐지? 아 핸드메이드 토터 이거는 이게 엄청 유명하다 버터 감자 내가 직접 떠올릴 텐장 여기는 여기는 기본 소사림도 나오고 저희도 떠올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한상파림이더라구요 보통은 한상파림이더라구요 보통은 한상파림이더라구요 음 음 15kg에서 먹던 딱 큰 된장국이다 반지니까 반가람 맛있어 응 다 맛있네 어떻게 들어왔어? 이거 카레밥 맞아? 응 카레 아니고 박나마크 응 그러게 툴 다이어트 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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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